7080 무대에 이어지겠습니다. 7080. 기타 치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. 우리 임현희 씨, 박나라, 최윤성 씨, 초록 트리오 여러분께서 바다에 누워 여행을 떠나요. 함께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임현희 씨, 우리 임현희 씨, 우리 임현희 씨, 임현희 씨, 임현희 씨, 임현희 씨, 준비하십시오. 지금 음식이 남아있는데 조금 있으면 철거를 한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음식 드신 분은 지금 갖다 가보십시오. 갖다 놓으시고